주최 선배님 저 이거 진짜 뭔가 성규 선배님이랑 다른 느낌으로 너무 잘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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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어떻게 저런 음식이 있지? 그렇다 도대체 그 노래를 잘 부르는데? 그치? 근데 진짜 너무 말했던 것 같아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그러다 진짜 선배님이랑 진짜 다른 스타를 여기 현상을 잘 하신 것 같아 지수 언니! 많지? 로켓이 같아 너무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어요 너무 이쁜데? 언니 이거 귀여워 좀 이따 로켓이 먹어봐 미스킨라빈스 새로운 맛이 같아 답답해 맞네 미스킨라빈스의 새로운 맛이 어 뭐야? 언니랑 눈 마주셨어요 야 너 나한테 안 돼 아 귀여워 어떡해 팬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진짜 언니 하고싶 민망한가고 혼자 웃고있어 너무 좋아? 저거 진심 아니야? 알겠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 지금 도쿄사고 잡아주신 분 계신 분? 윤희 윤희 싱큼 완전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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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리마인드 옷이다 이거 진짜 아 어떡해 윤희 윤희 존재가 꽃이야 윤희 윤희 랩 파트였어 이준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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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눈태라면 진짜 다르다 예인이 닮았어 진짜 신기해 이제 같이 노래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둘이 음색이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했거든요 근데 막상 둘이 붙여놓으니까 너무 그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맞아 둘이 약간 목소리 비슷하지 않아? 어 되게 합이 잘 맞는다 사실 이거 더 라이브 촬영을 하기 전에 다현이가 다현이랑 연희 언니랑 둘이 계속 너무 어렵다면서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들였는데 아기 들어야 되잖아 새삼 가사도 참 예뻐요 응 맞아 되게 순수한 느낌이다 어 맞네 맞네 우린 약간 좀 진짜 진짜 리와인드 리와인드 안에 약간 슬픔과 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리와인드랑 하는 느낌이야 어 다시 들어가는 리와인드 우리 너무 힘들었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야 진짜 힘들었다 리와인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대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? 잘했다 부득대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로켓펀치 오늘도 잘했다 로켓펀치 친구들이 2개는 4번 진짜 고맙네 아 대박 항상 광고우는 것 같아 언니 잠깐만 잠깐만 봐봐 봐봐 LED LED 어 배경? 나 소름 돋았어 나 근데 Y성랑 이런 스타일 하는 게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잘 어울렸어 깜짝 놀랐어 너무 잘 어울렸어 솔직히 영상은 생각 안되서 현장에서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아 나 현장에서 뭐 때문에 너무 멋있다 콘서트 가고 싶어요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 음색이 되게 잘 어울리지 이 노래가 아니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 FALL-LINE 하셨구나 그때 어? 이 노래를 어떻게 하지? 이랬는데 그냥 듣고 나서 어? 말하고? 뭐? 뭐? 이 진짜 더라이브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뭔가 이 기회가 생긴 걸로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콘텐츠 아닌가요? 뭔가 시즌3 영상으로 쭉 보니까 뭔가 기순뽕아 오우 기순뽕아 있나? 기순뽕씨 기순뽕á 기순뽕아 아